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신성 ENG. 신성 ENG요? 예. 네, 매수과 후 비중은요? 2,400원에 30% 2,400원에 30%요? 예, 예. 아, 한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이번에 올라올 때 팔았으면 좋겠네요, 저는. 이번에 올라오면 좀 매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거는 솔직히 태양광 이슈가 얼마나 부각되고 얘가 거기에 그 테마에 편승을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박스 흐름은 이 공간 안에서 공간적으로 매매를 어떤 주체가 맞춰놓고 있는 것 같고요. 아직 과거에 2020년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 기업이 폭등을 했었거든요. 화면 보고 계세요? 네, 이게. 여기에 대한 어떤 해소적인 측면이 조정 이후에 기술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꺾여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존줄해 보여요. 얘의 어떤 적정 가치적인 부분이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증가했던 부분은 있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저는 이거는 조금 한 번 반등을 더 주게 된다면 박스권을 갇힐 수 있으니까 매수가 쪽 부근에서 일단 정리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는 한 번 반등 주면 2,400원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태양광 모멘텀이나 한 번 갑자기 급등성으로 한 번 올라와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시점상으로는.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? 네, 그런데 이게 아래로 떨어지면 조금 한 1,300원까지도 꺾일 수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하단이 꺾이면 1,3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. 그럼 지금 매도를 할까요? 지금 떨어지면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하단 쪽에 참 아쉽겠지만 그래도 1,780원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비중을 줄인다거나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. 이해되셨나요? 이 기업이 재무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부채나 유보 이런 게 있고 뜬금없이 이 기업이 뜬금없이 또 어떤 증자나 어떤 이상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니까 저는 이거는 1,780원 정도 아래로 이탈할 때는 약간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올라오면 더 폭등을 할 수도 있어요. 테마가 부각돼서.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거에 기대를 품지 말고 저는 일단 매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